어 가래떡 뽑는다! 하나! 보여요? 보여요? 아 이거지 이거 나도 가래떡 좋아해 길다 펜미인 것 같아 펜 펜! 펜! 맞아요 펜 어우 진짜 맛있겠다 저게 저 때가 진짜 맛있잖아 네 뽑자마자 그냥 사야는 진짜 이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냥 길쭉하다는 걸 몰랐던 거야 떡국떡이? 네 저 봐 길게 나오는 게 장수를 의미예요 장수 맞아 맞아 맞지 맞지 우와 키르다 우와 키르다 이거를 보면서 저 바로 나온 걸 먹어보는 게 심씨 소문이었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심씨를 매번 딱 딴 거만 먹었지 어우 진짜? 너무 많은데? 나온 거 나온 거 금방 막 나온 거 네 우와 드셔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처음 나왔을 때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 응 건배 아 어 음 오 치즈 같아 아우 조금만 조금만 늘어나는 거 봐 어머나 치즈다 치즈야 어머나 치즈처럼 늘어나 귀여워 오는 거 같아 그럼 맞아 밤보다 맛있어 밤보다 맛있어? 떡이 있지 버터도 안 들어 아니 일곱 먹으면 응 그 닦다한 떡이 있잖아 응 못 먹겠다 저거 맛 들으면 큰일나는데 아우 이미 너무 고급이 되지 이제 아 딱딱한 떡을 못 먹겠다고 막큼 맛있어 그게 너무 맛있어서 이게 지금 닦다한 떡은 그래서 국에서 넣어 먹고 또 떡볶이도 해 먹고 아니 이런 말이 안 나와. 이런 말이 안 나와. 그건 거기밖에 안 나와. 알아버렸네. 저거 또 구워주면 또 끝내주는데. 아우 계속 구워 먹어봐야 되는데. 이거 꿀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네. 맞아 맞아. 어우 진짜 맛있겠다. 가래떡도 사가지고 가자. 좋죠? 야 저거는 뭐 끝 상황이지. 좋아. 안 갖고 왔어? 쌀조청이야. 아 쌀조청이요? 야 이거 반할텐데 행수. 먼저 요청. 눈이 떠서 눈이 떠서. 이야 리액션 합격. 불쾌박취 나왔다. 아 맞아요. 진짜 해보고. 하하하하. 아 입에 물어. 귀엽다 그냥. 가래떡으로 한 것도 처음 봤다 또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너무 적극적이다 오빠. 아하하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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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음. 음. 왜 이렇게 늘려. 하하하하. 왜 이렇게. 아하. 늘린다겠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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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 뭐야! 떡집에서 뭐하는 짓이야 그게! 아이고 참! 저럴 일이냐고! 귀엽다! 뜨거웠다 뜨거웠어! 가래떡 게임 많이 좀 나오겠는데요? 저희가 신혼이라 이해 좀 해주십시오!